오늘 은혜 받고 승리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여럿이 하나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어느 날 손 발 입이 모여 앉아서 이야기를 하다가 위장 즉 위에 대해서 불평을 들어놓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데 손으로 발로 분주하게 또 다 갖다가 요리해서 주문 입으로 또 이렇게 잘 씹어서 먹어서 위에게 주는데 위는 그냥 받아 먹고만 있지 않느냐. 참 이것이 너무 불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끝내는 파업을 합니다. 손과 발은 먹을 것을 당연히 가져오지 않고 입은 당연히 씹을 것이 없겠죠. 이렇게 며칠을 지나다 보니까 손과 발은 맥이 풀리고 입은 혀를 잘 이렇게 경련이 나고 놀릴 수가 없고 다리는 힘이 없어 휘청거렸다.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여럿입니다. 그런데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 같은데 참 여럿이죠. 그래서 여럿이 하나로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오늘 좀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몸의 모든 지체는 서로 연결되고 몸의 지체끼리 서로 돕는 것이 곧 나 자신을 각자를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체끼리 분장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죽는 것을 의미하게 되겠죠. 몸에 붙어있는 데 서로 싫다는 것입니다. 그럼 끝내는 분열되고 몸에 이상이 오고 죽음으로 가는 길일 것입니다. 이처럼 서로 다른 지체는 조화를 이루어야 되고 참 조화 가운데 행복이 있지 않나 봅니다. 사람이 이렇게 자주 모이고 어떻게 보면 횡적으로 대화가 활발해야 민주주의도 발전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보고 사회자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경제발전에도 이 자본이 필수적인 것이처럼 민주주의 발전에도 사회자본이 참 충족해야 된다. 곧 인간들의 어떤 결속, 연대 이런 것이 민주주의 발전에 또 크게 기여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협력하는 마음, 남을 존중하는 마음을 배우지 못하고 우리가 세계화를 이야기할 수 없고 민주주의를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 간에 조화가 필요하고 우리 성도들은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이기 때문에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 몸의 각 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양한 이러한 개성들을 가진 성도들 간에 참 포럼도 많이 일어나야 되는 거고 이런 조화도 많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몸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각각 필요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참 다양하죠. 여러 은사들이 있지만 실질적인 것은 하나입니다. 그 은사대로 활동하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보면 드러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를 잘 활용하지 않고 놓아두면 교회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지만 그 은사를 잘 활용하고 활동하면 그리스도의 몸이 어떻게 보면 단단해지고 또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참으로 역동적인 지금의 우리 예원교의 모습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생명적 역동이 흘러넘쳐야 된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이처럼 복음이 주는 축복이 얼마나 참으로 오묘하고 얼마나 호기심이고 얼마나 궁금증이 생기고 정말 이렇게 말씀 받는데 너무 참 감사하고 기대가 되는 그래서 이러한 변화 역동이 있는 삶 그런 증인으로 다 쓰임받기를 주 예수 그리스 이름 받도록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럿이 하나가 되는 유일한 플랫폼 즉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교회에 대해서 잘 이렇게 정의 내려져 있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하나님의 영혼부터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실현시키시려고 예정하고 작정하셨다는 것이 에베소서 3장 10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로 21절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이 하실 하나님의 응답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교회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이 바로 참으로 엄청난 것이지요. 에베소서 4장에 보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모든 것도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서 우리가 다 이루어야 가는 것 또 교회 안에서의 성도들 간에 아주 행복일 겁니다. 그래서 늘 교회를 생각하면 참 어떻게 보면 이렇게 웃음이 나오고 참 행복한 미소가 지어지고 교회를 생각하면 내 몸에 뭔가 이렇게 모든 세포 조직이 참 이렇게 역동적으로 움직여지는 그러한 시간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의 이 하나됨을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아 이번 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죠. 참 겸손해야 된다. 인간들이 이렇게 폐망하는 이유가 불신자 상태에서 묶여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교만입니다. 그래서 모든 겸손이다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복음은 나의 공로로 주어진 것이 아니고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창세기 3장 문제가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박탈당하는 비극 바로 겸손 아닌 교만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전은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일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3장은 대하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또 수건으로 닦아주시는 그 예수님의 참으로 절대 겸손을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이 겸손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사는 그러한 내가 없어지는 자기가 없어지는 이것이 바로 모든 겸손일 것입니다. 우리는 온유에 대해서 또 말씀을 받았습니다. 내 안에 힘과 열정이 말고삐를 내가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통제되는 것 이걸 보고 우리는 온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폴레옹은 나는 무력으로 세계를 정복하려고 했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과 온유함으로 세상을 정복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는 그런 응답을 우리가 오늘도 참 충만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참음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올해 참으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그러면 나 또한 전도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올해 참음은 필수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올해 참음을 통하여 십자가의 그 어떻게 보면 고난을 통하여서 한 영혼이 또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올해 참고 인내하는 사람은 먼저 그리스도의 올해 참으심을 경험하고 또한 그 올해 참으심에 우리가 감격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도 로마 3장 16절도 보금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의 올해 참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능력 이 권세가 어떻게 하면 그대로 다 표출될 수 있을 것인가 바로 우리의 올해 참음이 꼭 필수적일 것입니다.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금은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금 가진 자는 모든 것을 가졌기 때문에 능력할 수밖에 없고 용납할 수밖에 없고 여유 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가 없기 때문에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뭔가 능력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참 이렇게 평화롭지 못하고 평안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원수보다 못한 이런 영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용납했습니다. 용납이 뭡니까? 이해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수용하는 것이고 초월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그 핵심일 겁니다. 오늘도 이해가 넘치시고 모든 것 수용할 수 있고 초월할 수 있는 이런 응답들 누리시기 바랍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겠죠. 성령이 하나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미 과거에 완료된 사건입니다. 지금 평안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성령이 하나되게 하셨고 성령이 평안하게 하신 겁니다. 이미 우리로 하나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후회하는 그런 사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회 지나기 전에 오늘, 지금 이 응답들을 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럿이 하나가 되는 유일한 플랫폼 이 교회 안에서 참으로 역동적인 삶을 계속해서 누리는 우리 행복한 전도자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 이름 받으러 추건합니다. 두 번째는 여럿이 하나가 되는 유일한 복음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뭐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를 하느냐 유일성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태초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제가 95년도에 강사롭게 왔을 때 처음으로 저에게 질문 던진 게 이 창색 1장 1절입니다. 청년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을 믿느냐라고 저한테 물어봤었습니다. 뭐라고 했었을까요? 웃었죠? 그 웃음 뒤에는 뭐가 있었을까 또 그 청년은 어떻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것보다 유일성이 어디 있었을까 최고의 유일성일 것입니다. 여기로부터 모든 성경은 시작이 되어진 것이고 우리의 응답도 시작이 되어질 것입니다. 너는 다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에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모든 것이 다 오직이요 유일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만 유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한다 우리에게 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오직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오직 되어지면 유일성은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오직 되어지면 유일성은 응답으로 따라오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대신 오직이 안되면 당연히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으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오직을 회복할 때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제 창조의 역사를 약속하시고 실천하시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라고 제 창조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어지는데 내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세상 가운데 모든 영혼들이 제 창조의 응답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유일한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또 뿐만 아니라 오직의 이유도 알지 못하고 당연히 종교 생활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지만 충분하지 않고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를 믿는다 하면서도 그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에 대한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미혹하고 유혹하고 현혹합니다. 바로 장세기 3장, 6장, 11장을 통하여서 나의 유일성에 계속해서 데미지를 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에 대한 유일성을 우리가 굳건히 붙잡고 회복하고 치유하고 정말 24 유일성의 응답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나의 유일성이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형상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절대로 변할 수 없는 나는 하나님의 형상 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연히 복의 근원이요 언약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위해서 숨겨두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숨겨진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남은 자로, 남는 자로, 남을 자로, 남길 자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줄 믿습니다. 당연히 현장 가운데서, 삶의 여정 가운데서 그냥 인생 여정, 48자 운명의 여정이 아니라 우리는 절대 여정을 걸어가게 됩니다. 바로 왕같은 제사장의 응답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각자의 유일성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 신명기 29장 33절에 너처럼 행복한 자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행복이 어디 있을까? 간혹 순간순간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미 이것도 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가 아니라 너처럼 행복한 사람은 없다라는 이 사실 앞에서 이것이 우리의 진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보금의 이처럼 가치와 능력을 아는 것만큼 역사는 당연히 일어나는 것이고 그래서 이 가치와 능력이 얼마나 되어지는 것인지 사도바울은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우리가 다 들려진 말씀 마음속에 있는 말씀 보금이 어느 정도 아느냐 보금의 넓이, 깊이, 높이, 길이가 어느 정도인 줄 아느냐 헤아릴 수가 없고 증량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 칼비는 믿어지는데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믿어지는데 이 믿음을 과연 내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보여주지 간혹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 자신을 갱신하게 되는 거죠. 나를 보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갱신을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줄 믿습니다. 이해는 되는데 표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지는데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래서 현장 가운데서 전도가 되어지는 그런 여정 속에서 말씀이 다 성취됨을 통해서 표현해낼 수 있는 그런 응답들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가치와 능력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외 성공함으로 우리는 누릴 수 있고 또 예외 가운데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보금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나에 대한 이러한 유일성으로 우리는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유일성의 응답을 오늘도 마음껏 우리 각자의 것으로 현장에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제가 최근에 참 행복하게 보는 프로그램이 하나가 있습니다. 심포골드라는 프로그램입니다. 합창입니다. 퍼포먼스와 함께하는 합창 여기에서 이긴 팀이 스페인의 세 개 합창 대회를 나간다고 합니다. 함께 보단 혼자가 익숙해져 있는 시대에 흥 많고 개성 넘치는 퍼포먼스 합창단을 발굴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이다라고 인터넷에 보니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승리하는 팀은 이렇게 큰 대회에 나가게 된다. 여럿이 나오는 거죠. 분명 여럿인데 하나로 들려집니다. 분명히 여럿이 퍼포먼스를 하는데 하나로 보여지는 것이죠. 그 속에서 정말로 이렇게 하나로 딱 보여질 때 굉장한 이런 감동을 느낍니다. 여기에 나온 팀들은 보면 어떤 팀은 테너, 베이스, 엘토, 서프라노, 뮤지컬 배우, 가수 이런 팀이 한 팀이 되어서 나오는 팀들도 있고 어떤 팀은 그냥 시니어 나이대에서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지금 그 아이들이 막 엄마의 케어를 받아야 되는 그런 엄마들이 참 이렇게 시간 짬짬이 되면서 모여서 이렇게 나오는 팀도 있고 어떤 팀은 이렇게 학생들이 또 모여서 나오는 팀도 있고 다 이렇게 개성 있게 나옵니다. 나오게 되면 심사위원이 골드 그래서 시흥포 골드인 것 같은데 골드 메달을 부여하게 됩니다. 이 골드 메달을 받고 다른 메달들을 받아야 이렇게 또 통과를 하고 또 골드 메달 세 개를 받으면 빵빠래게 울리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걸 보면서 심사위원들도 참 이렇게 감동의 눈물도 짓기도 하고 이렇게 됩니다. 아무리 내가 노래를 잘하고 어떤 성악을 전공하고 뮤지컬을 하고 이런 팀들이 모여서 정말 막 소리도 시원히 나오고 막 하는 것 같은데 뭔가 감동이 없는 또 그런 것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렇게 실력이 있다고 해서 뭐가 합창이 여럿이 각자 각자 그 역할은 있는데 이게 하나로 딱 뽑아질 때 하나로 와지지가 않는 그런 느낌을 또 보게 됩니다. 토요일 날인가요? 토요 메시지를 하는 중에 특송을 하게 됐습니다. 어느 여자 집사님이 특송을 했는데 이 목사님 평 내가 들은 그 노래 중에 참 제일 감동을 받았다 이런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같이 이렇게 영상으로 들었지만 우리 이제 노래할 때 순간 놓치는 게 뭐냐면 막 노래하면 어떻게 보면 질리기도 하고 막 막 고음으로 막 마무리 짓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합니다. 그런데 뭔가 읍졸이듯이 정말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이야기하듯이 그 부르는 이 모습 그런 데서 나오는 그런 감동들 거기서 노래를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참 이런 감동들을 받는 것 같습니다. 이 팀들도 마찬가지로 심지어 어떤 팀에 이렇게 학생들 팀이었는데 이 심사 평가하시는 분이 이런 말을 하는 걸 듣게 되었습니다. 손동작을 같이 올리는 거였어요. 이거는 뭐 그냥 손동작 같이 올릴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 단순히 손동작이 아니라 여기에도 감정선이 일치되어 있다는 겁니다. 참 말을 잘해요. 보면 손동작을 같이 이렇게 아 그냥 같이 이렇게 참 어울리게 잘 하는구나가 아니라 여기에도 감정선이 딱 맞았다는 겁니다. 서로 간에. 그러면 이것은 어디서 나올까. 우리가 여럿이 하나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이 공동체를 가지고 유일성이지만 다양성이요 다양성이지만 유일성인데 이것이 과연 어떻게 맞춰질까. 우리가 막 뭔가를 마스게임을 하고 연습을 하고 막 해서 서로 하나를 맞춰줬을 때 그게 하나가 되어질까라고 본다면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로 맞춰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강단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지 강단으로 언약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밤새도록 뭔가 열심히 해서 하나가 되는 것이 감정선이 맞춰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언약이 각자 다 붙잡았을 때 나도 모르게 감정선이 맞춰지게 돼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어떤 능력이 이끈었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몸에 장애가 이끈었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언약을 충실하게 붙잡았을 때 언약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았을 때 우리의 그 원리스의 그 감정선은 하나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참 이렇게 행복하게 합창을 보게 됐는데 이처럼 우리가 언약에 통하는 부르심이 합당한 정말 언약 공동체 이런 의미를 가지고 한 주간도 또 우리가 지금 축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축제 가운데에서도 정말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본당 헌당의 그 언약을 내가 어떻게 붙잡았냐에 따라서 정말 이 감정선이 맞춰지고 우리가 정말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시간시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로 맞도록 추건합니다.